브라질의 한 농장의 공사 현장에서 한국인 어린이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중동부 바이아주에 포르모사 두히우 프레투시 인근에 위치한 한국의 유기농 농업단체가 운영하는 해외 농장 중 한 곳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곳은 브라질의 어느 한국인 집단 농장. 그곳에 사는 한국 어린이 5명이 한날 1시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뉴스로 이 소식을 접한 김진태 씨. 진태 씨에 따르면 사고가 있었던 날이 숨진 아이 엄마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물고 난리치고 이랬는데 그 다음 날 돼서 완전 말끔하게 교수한테 최고의 생일 선물을 줘서 감사하다고 이런 호텔의 회사장인 거예요. 그 애 엄마가. 아이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거에 대한 뭔가 그 감사기도를 써가지고 그 신도들 모인다 했어도 뭐 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엄마께 영광의 때를 맞이해야 하는 이때 소자의 불찰로 다섯 아들이 잠든 이런 소식을 올리게 돼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우리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고 더 가슴 미워지실 엄마를 생각하니 워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짓기 전에 아빠의 품속에 잠시 잠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섯 용사를 잃고 의무의 지지를 짜면서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강구하는 그런 부모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비를 통해 돌라라가 덜 덜 멍치게 되었고 눈뜬한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체가 그 자식이지라도 그 시체를 넘고 넘어 우리는 앞으로 앞으로 전진밖에 없습니다. 숨진 다섯 명의 어린이들과 부모는 한 종교단체의 신도입니다. 자식이지라도 다 상취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같이 품절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81년도부터 이 신도들을 이끌고 있는 박명호 씨. 처음에는 보내신자였다가 그 다음에 메시야,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뭐 전능자, 미가엘, 그 다음에 나중에는 친엄마까지 됐어요. 남군신랑. 진자들의 머릿속, 관점 속에 존재하는 나라 그게 석고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북귀도 있고 북가도 있고 각 행정부처도 있고 박명호를 위한 하나의 성국왕국 지난 4월 브라질에서 한국 어린이 다섯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숨진 후에 부모를 포함한 신도들이 종교단체에서 올렸다고 전해지는 기도들이 충격적입니다. 사망한 어린이들과 또 그 부모들은 브라질에서 약 500여 명의 교인들과 함께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종교의 실체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교주를 따라서 그 브라질까지 가게 된 건지 그들의 종교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브라질의 한국인 종교단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이주연 씨. 그녀는 가족과 함께 20년간 그 종교단체의 신도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있었던 돌나라의 전신 엘리야 보금선교원. 1984년 박명호 씨가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을 이끌고 창설한 종교입니다. 박명호 창시자는 천국에 가려면 모든 생활을 접고 오직 신앙에 전념하라고 설교했습니다. 귀한 직업 다 집어치고 그 높은 지의 많은 월급 다 집어치고 가정한테까지 버림받고 오늘날 이런 용사를 우리 예수님만 부르시고 계십니다. 신앙이 제일이고 그 나머지는 다 가치가 없는 거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제1로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반감을 갖게 된 사단이니까 학교도 다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이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 보금선교원 신도들이 된 거예요. 엘리야 보금선교원에서는 한 달에 열흘씩 집회를 열었는데요. 열흘 집회라 하여 신도들이 열흘 내내 집회에 참석해 박명호 교주의 설교를 듣는 행사입니다.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자기를 포장을 했어요. 나무꾼 선생님으로 남의 빈 집에서 시골에서 나무 지게 지고 농사 짓고 하면서 나무 사심 없이 성경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선하게 소개돼서 저런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같이 선하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죠. 초창기 열 명 안팎의 신도들과 시작한 교주 박명호 씨의 종교단체는 날로 교세가 확장됐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박명호 교주 신도들은 그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던 중 1994년 그는 신도들에게 긴급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북한에서 천해로 온다. 빨리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는 고생 땅을 고생 땅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안전한 땅 그리고 사람들한테 전쟁난다. 그러니까 얼른 빨리 돈을 내가 고생 땅을 몇 년 내로 나니까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해서 들어간다. 이 세계는 인간의 필성을 교수하여서는 무시무진 전쟁이랄 텐데 그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전한 피난자로 간 사람은 살아났고 안 간 사람은 죽겠다고 분명히 선자가 백년부터 수없이 이해했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사람이 제시하시는 안전한 피난자로 안내별에선 안내자로 서 있는 것이지. 박명호 교주의 설교 후 재산을 끌어모은 신도들은 전국 각지의 농촌을 피난처로 삼아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그렇게 해서 신도들이 형성한 지역이 전국 10곳에 이르렀는데요. 저도 그때 벽돌로 나르고 하겠죠. 그때 19살, 18살인데 조작도 하고 안 해본 게 없어요. 벽돌 나르고 엑셀 다 깔고 전문 용어까지 잘 안 해요. 근데 그때는 전쟁 난다고 하니까 우리만 신앙가입 얼마나 생각하고 신도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마을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농촌을 복구한다는 뜻으로 이름도 돌나라 한농복구회로 바꿨습니다. 박명호 교주를 따르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돌나라 신도들. 공동생활 교율들은 의무사항입니다. 돌나라에선 기유를 어길 시에는 가차없이 추방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돌나라가 이제 한나라예요. 우리 그냥 이름이 아니고 우주의 유일한 한나라예요. 한나라의 왕이 이제 담요서 된 그 군주예요. 석국기와 석국가도 있는 돌나라. 신도들이 곧 돌나라의 국민인 셈입니다. 돌나라의 전국 각 지부에선 신도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생긴 수익금과 강판공장, 식품공장 등을 운영하며 얻은 이윤들을 공동재산으로 하여 생활했습니다. 돌나라의 전기간행물 신도들의 생활상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일 칼라 강판하고 종일 농사 일하고 거의 쓰러질 정도로 들어와서 쓰러져도 아이고 난 떠나야지 이런 소리 안 해요. 아빠가 다시 세임을 주셔서 벌떡 일으키시더란 말입니다. 아무 보수도 없이 희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곳에는 실컷 사람 부려먹고 책임도 안 지는 것 같지만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는 것입니다.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내가 전부 수익금을 들으려면 그 마을이나 지구에서 그거 가지고 같이 품대해서 생활을 하고 필요한 비용도 사용을 하고 그렇게 좋았죠. 돌나라 각 지구마다 있는 공동마트 공동의 재산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사오고 신도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서로의 물건들을 교환하기도 합니다. 신도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돌나라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돌나라 한농복구의 지부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브라질러 신도들이 이주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예전보다 줄었다고 합니다. 기상캐스터 여기 한농의 인형을 아는 사람들은 여기는 안 떠나지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위험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한농이 가는 길을 잘 눈여겨 봐가지고 한농을 따라가면 된다고 합니다. 마을에 있는 돌나라 공동마트 공동마트는 무인으로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나라 한농복구에는 유기농업을 하는 단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 하나를 끄집어낸 거예요. 우리나라 농촌을 복구시킨다. 그래서 한농복구에 그런 거잖아요. 운욱양으로 하고 다음에 좋은 활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표창도 받고 그럼 이제 그것을 또 이용하는 거죠. 우리는 국가로부터 이런 표창을 받았다. 심지어 외국으로부터도 이런 표창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전한 단체다. 그런데 2009년 인터넷에 박명호 교주에 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돌나라 신도였던 자신이 박명호 교주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주한테 당했거든요. 원준 씨는 그를 올린 여성과 지금은 헤어졌지만 돌나라에서 만나 결혼했던 사이입니다. 이게 그냥 박명호 팔짱 끼고 찍은 사진인데 이게 옆에서 되게 행복해 보여요. 몇 살 때? 그때 한 18살 정도 됐을 거예요. 17살? 근데 교주는 완전 할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다 커서 보니 그게 아닌 거죠. 그냥 성놀이개로 여겼던 상황이라서 그게 되게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인터넷 글에 이어 박명호 교주와 여성 신도들의 은밀한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습니다. 사진도 막 나오고 이러니까 그때서 인정을 하더라고요. 인정을 하는데 이제 다 하나님 희생이다라고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네가 안 되시니 네 씨를 내가 퍼뜨리라 말씀을 제기했으니 난 깜짝 놀랐으니 그동안 거의 눈치는 채웠지만 정작 뭐 명령이 떨어질 때 난 깜짝 놀랐으니 마리아가 나만큼 노래했을까 심지어 아빠는 남편이 있는 여인으로 취해서 당신의 씨를 하늘의 배에 같이 퍼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명호 교주는 논란이 된 자신의 행동이 하느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며 창기 십자가라는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창기 십자가란 오늘날 인간은 음란의 주에 빠져있는 창기 즉 창녀나 기생과 같은 존재이므로 마지막 그리스도로 입당해온 박명호 교주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창기를 취하여 대신 죄를 진다는 뜻의 교리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한 분께서 죽어가는 인류 자녀들이 너무 불쌍하여 구원하시려고 지구 마지막에 한 인생이 되어 오셔서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는 지구를 대표한 창기들에게 자신의 몸을 바쳐 사랑한 무화적 희생의 사랑으로 교주가 자신이 완전 된 욕망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포장하는 거죠. 내가 당신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고난이다. 그런데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방식인 거죠. 돌라라의 찬송가엔 사랑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여보, 여보, 저를 예뻐냈어 여보, 피스에 빠졌어 여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영원토록 원자실을 낳아둘게요 서방님 여보야 땅교님 진짜 최고 땅따봉 사랑해요 난구님이자 서방님이자 신랑님인 박명호 교주 돌라라에선 모든 신도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강간 면허증이라고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창기시작아를 저는 강간 면허증이라고 맨날 얘기해요 무슨 뜻일까요? 강간을 허가받았잖아요 그쪽 내부에서는 면허증이죠 강간할 수 있는 면허증 그거를 온 구성원들한테 동의를 받아낸 건 마찬가지인데 신랑이 잘 있네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교주 박명호 씨를 신랑으로 배우며 자라고 있습니다. 어린애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성들 상관없이 그는 하늘에서 온 어린이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로서 신부의 도의를 해야 된다 그 사랑받는 걸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뭐든 변화할 사람들은 좋아 그렇기 때문에 부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다 하죠 4, 5살 이럴 때 옷 꺾어가지고 머리에 수건 뒤집어가지고 결혼식 놀이한다고 그러면서 누구랑 결혼하니 선생님이랑 결혼한다고 선생님이 누구예요? 교주죠 교주랑 결혼한다고? 그 어릴 때 엄마가 계속 얘기하고 선생님 신랑이다,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신다 이러니까 그 대상이 교주인 거예요 그때부터 남북님 매력에 빠졌어요 뭐니 뭐니 해도 최고 주님 신부 매일매일 신랑님의 곁에서 애교 가득 사랑 가득 행복 드려요 아기애도 왕창 나들이 깨엿혀 사랑하는 남북님과 함께 어디 분을 떠나요 이 신부가 제남편제 20년 기다릴 수 없다고 15년만 기다리지 않겠어요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단어들이 제공이 될 때 이 아이들은 편안하게 그 단어를 받아들이는 거야 이거 자체가 가스라이팅이고 세뇌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교주를 향해서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렇게 아이들을 그러니까 양육이 아니고 그냥 길들이는 거죠 근데 이 낭군님 친아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격화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올려놓고 우리는 저걸 우러러봐야 되는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 존재라고 하는 게 나와 굉장히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개념 그래서 성문제를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다른 사이비 종교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종교 전문 변호사는 박명우 교주의 성추문 논란이 그가 본거지를 브라질로 옮긴 결정적 이유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 창기십자라고 그러죠? 박명우 교주가 너무 큰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 교세로는 확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밝혀진 거죠 자기가 성관계를 통해서 마치 세례를 주듯이 그 교리로는 여기서 더 이상 확장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 폐쇄적인 공동체가 된 것이고 박명우 교주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교인들의 폭로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 일부 여성들은 고소를 했지만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서 재판 자체를 청구할 수가 없었고 또 다른 여성들과는 박명우 교주가 일정 금액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여성 교인들은 피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면서 교주와의 사생활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성춘문 논란 이후 박명우 교주는 세천국을 브라질에 세우겠다며 돌나라의 핵심 교단을 한국에서 브라질로 옮겨갔습니다 큰 희망을 품고 박명우 교주를 따라 브라질로 간 교인들 과연 그들이 밟은 세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브라질 북동부 포르모사 두유 프레투시 인근에 위치한 농장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39배에 달하는 드넓은 곳인데요 이곳에서 돌나라 신도들은 땅을 개관하여 한국에서처럼 유기농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진짜 엄청 큰데 총력이라고 마을사람들 전체 다 아침마다 그거를 했던 것 같아요 버스가 한 바퀴 돌면서 사람들을 다 태우고 그 땅에 가면 거기서 그 땅을 다 갈아엎은 거라 그 개관지가 진짜 엄청 넓어요 근데 원래는 그 브라질 농사 자체가 경비행기랑 이런 걸로 하잖아요 인력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저기 트레타노스 한 바싹 갈고 경비행기로 제초제 뿌리고 씨앗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긴 다 소문을 한단 말이에요 유기농이라고 한국의 돌나라 마을을 만든 것처럼 브라질에서도 신도들은 생활터전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허허벌판이던 브라질 땅에 돌나라 집단 농장이 다섯 곳이나 생겼습니다 신도들의 힘으로 돌나라 오아시스를 완성했습니다 천상의 대관식을 거행하시고 친아빠의 해방을 선포하심으로 인자천왕 통치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오 여쁜 신부들 나도 최첨중에서 결혼하고 싶다 나는 결혼할 사람 돌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은 기본적인 국영수 과목과 포르투갈어 그리고 박명호 교주의 설교를 통한 교리 수업을 받습니다 회사한테는 절대 이 수업을 못 받죠 말씀 만약에 뭔지 친아빠가 어떻게 동행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4회 내지 5회를 반복 공부를 해요 회부를 들으면서 거기 이제 마음에 와당한 걸 계속 적게 하고 그다음에 국문도 그것도 다 쓰게 하고 그 내용 그 구절을 그냥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유치부 어린이들의 수업 시간입니다 유치부 어린이들의 수업 시간입니다 나랑 군인 성장하고 하늘 아랑올 바랍니다 이렇게 달려오는 원숭을 사슬리 주변할 수 있는 영하여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부터 에덴 천복을 빼앗고 지금도 그 짓을 하려 왔으러니 지난방 이 원숭을 오늘 우리 엄마 일어나셔서 천벌 심판 내릴 수 있도록 남부님을 대적하는 저와 똑같은 대기신들 벌어소서 벌어소서 천벌에 내리소서 계속 속들 벌벌 떠오며 똥어듬을 활활 싸고 잘질 싸고 지질 싸고 우리 그의 심판 앞에 죽도 못쓰고 대적구나 뒤적구나 벌레밥이 됐구나 이건 아동학대인데요 어린애한테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걸 영상을 찍어서 유포하는 거예요 이건 아동학대인 것 같아요 여기 영상에서 나오는 아이는 미소지고 있긴 한데 아마 자막을 다 보면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표정이 중간중간 좀 심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흥에 겨워서 자발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시켜서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노래 가사 내용도 돼졌네 이런 되게 극단적인 표현들이 꽤 있어서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 자체가 정서 확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돌나라 교육의 중심엔 박명호 교주가 있습니다 그가 학생들에게 꺼내놓은 것은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입니다 박명호 교주를 향한 찬양 교육은 40여 년 된 돌나라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도할 때가 되었사오니 아빠 기주님이 참고 오셨던 원수들 이 시간에 진매만 살아야겠사오니 도착해지신 모습으로 여의신 손으로 이 자식들 한 자녀 한 자녀 손잡아주시는 그러한 모습 아빠 너등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아빠 돌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정소형 씨 저는 여기에 있었고 애들랑 친구였어요 선교원에 들어가 8살부터 합숙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새벽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4시 반 이렇게 계속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손잡아 활동을 하면 이제 시간은 이제 들어오는 시간은 모르는데 항상 깜빡할 때 들어왔어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전국의 지하철이나 기차역에서 찬양 노래를 하며 돌나라 교리책이나 테이프를 팔았다고 합니다 땅콩 같은 거 볶아서 이제 포장을 하거나 다음에 팝콩도 포장해서 나가서는 이제 불우유 돕는다고 해가지고 그 파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게 불우유 돕기에 사용이 혹시 됐었는지 아시나요? 저희가 봤을 때 저희 자체가 불우유 이었어요 주로 이제 다 교주한테 보내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면 뭐 교주 선생님한테 얼마를 드렸다 뭐 이런 보고도 있고 했었으니까 돌나라에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산청학교와 중고등학생들의 마근담 대안학교를 자체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신도 2세들이 교육을 받는 기숙학교입니다 학생들은 새벽 4시경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엔 박명호 교주의 설교 영상을 보며 교리 공부를 주로 하고 오후에는 마을에 농산일을 하는 것으로 수업이 짜여져 있습니다 학교가 허락하지 않은 외부 문화를 접하는 것은 금지되었는데요 이를 어길 시에는 어김없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학생들은 교주에 보고를 하면 몇 대를 때려라 금식을 시켜라 몇 대를 쳐라 그런 교주로부터 직접적인 지침이 이루고 신을 이렇게 어서 맞고 나면은 그때는 방에 들어가서 바지를 벗고 친구들이 이제 팬티를 벗겨요 그게 아예 관습이 하도 많이 당하니까 내리면 이제 속옷이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살아도 터져가지고 안 떨어져요 이제 그렇게 떼가지고 그 안에서는 약을 못쓰게 하니까 오로지 쓰게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바세린 거기다가 피터진 데에다가 바세린을 바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엎드려서 한 반나절 정도 있으면 이제 딱지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고 하루 이틀 정도로 굽는 거예요 돌나라 학생들은 먹는 것 또한 바깥세상의 음식과는 다르게 먹었는데요 고기는 먹을 수 없고 잠시 중단한 적도 있지만 모든 음식은 생식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 또한 교리에 의해서입니다 처음 에덴 주인들 질병 하나도 없는 아당아와 같이 되려면 하나님 친아빠가 그때 먹으란 식사대로 터면 도로 그들과 같이 건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전혀 아당아가 알지 못하는 요리를 해먹고 아당아가 이름도 대침보다는 화식을 해서 먹어서 모든 게 병만 걸렸어요 교주는 뭐 지금도 고기를 못 먹게 하니까 그런 고기라는 거는 아예 식단 자체에서 없고 그냥 풀떼기, 생쌀, 빵, 과일 요런 정도로 먹는 거지 이 땅에서부터 생으로 먹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밥도 생쌀 야채는 물론 생으로 먹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를 감당하느냐고요 어려서부터 교주를 핵심에 놓고 만들어진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온 신도 2세들 돌나라를 탈퇴한 신도들은 이러한 교육이 브라질에서도 행해지고 있을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제가 있었던 한동국구회랑 지금 브라질로 넘어가는 한동국구회는 되게 차원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엄청난 갓스라이팅이 지금 새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뇌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잖아요 그걸 당하는 거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보다 훨씬 너무 힘든 상황이라 뇌의 전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뇌의 전족 안 크게 뇌가 안 자라게 하는 애들 정신건강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제대로 정신 챙기고 있는 애들이 몇이나 될까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 통념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창기 십자가란 교리를 돌나라의 교인들은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예대 전문가들은 어린 시절부터 학습을 통해 창시자 박명호 씨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믿도록 세뇌당해온 환경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브라질로 단체 이주한 뒤로 한농복구의 교인들은 사실상 한국 사회로부터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아이들 5명이 사망하면서 이들의 존재가 다시 주목받게 된 겁니다 저희는 브라질로 직접 가서 교주 박명호 씨가 세웠다는 새 천국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우리는 27시간을 날아 브라질로 향했습니다 한국 교민이 많이 사는 도시 쌍파울로 한인들은 돌나라 오아시스에 대해 알고 있을까 돌나라를 아는 교민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수소문 끝에 돌나라의 농작물을 납품받기도 했다는 한 한인식품점을 찾아갔습니다 세수 같은 게 혹시 특별한 게 있었어요? 네 유기농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었어요 유기농? 네 그러니까 약이 전혀 안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도 유기가 많았는데 하다가 저희한테 하시던 분들이 한국으로 가시고 나서 더 안 하게 됐어요 돌나라 오아시스 농장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농산물들을 납품받고 있었습니다 돌나라 오아시스를 가려면 쌍파울로에서 다시 비행기로 2시간을 차로 11시간을 꼬박 달려가야 합니다 한국에서 너무나 먼 곳 지구 반대편에 한국인 500여 명이 모여 사는 돌나라 오아시스 농장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세천국의 문이 보입니다 문을 지나고 다리를 건너야 비로소 입구가 나옵니다 계세요 계세요 얼마 후 문이 열렸습니다 돌나라 신도들도 허락을 받아야 나갈 수 있고 외부인 또한 교주의 허가가 떨어져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를 타고 들어가나요? 엄청 크네요 생각보다 네 좀 큽니다 반갑습니다 넘겨오시네요 우리는 농장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다섯 곳의 돌나라 농장 중에 면적이 가장 큰 이곳에 교주 박명호 씨와 500여 명의 신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똥뭇이 같은 거였나요? 이제 우리가 다 개관을 했죠 이제 안 하니까 이런 나무, 잔목이 풀이 무성했던 건데 이제 다 개관을 한 거죠 세 마을인데요 여기는 57가구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을이 80가구 세 번째도 80가구도 있어요 집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희가 그냥 두 가지 모델로만 지었고요 집집마다 있는 명패 그런데 성이 모두 하늘천자로 같았습니다 하늘천자로 써있네요? 네 성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한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각자 성은 다 있어요? 네 여기가 창고인가요? 네 창고고요 여기 바리케이트 창은 게 사고 현장입니다 아 지난 4월 29일 한국 어린이 5명이 사망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사고 현장 당시 브라질 뉴스에서도 사고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우리를 안내해준 젊은 남성이 사망한 한 아이의 아빠라고 합니다 솔직히 아직은 좀 실감 안 나고 있습니다 그냥 애가 있다 없다라는 게 음 아직 방도 그냥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냥 어디 잠깐 수학여행 갔거니 라고 좀 아직까지는 제가 마음속에는 그래서 아직 사망 신고도 못했어요 아 아 이곳에서 5명의 아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던 것일까 원래 여기 애들이 아무래도 좀 더 다른데 뭐 도시가 아니고 시골이니까 제가 평소에도 울었고 흙놀이를 많이 좋아했어요 저녁에 올 때마다 그냥 뭐 새빨간 회색을 끌어 가고 그래가지고 좀 놀았어가지고 그냥 뭐 논다고 생각했었었죠 그날도 아무리 찾아도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설마라고 했어요 그냥 앞에서 이제 그 구덩이 파는 걸 봤는데 흙더미는 무너져 있었어요 아무리 해도 이상한 거고 그냥 좀 찝찝한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비 불러다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죠 흙더미 속에서 아이들을 꺼내고 급히 구급대를 불렀지만 아이들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흙더미가 네, 한 명님의 지침에 학생들의 대기심으로 누군지 이완 laundrom 여행을 그리고 우리를 두 gadgets 를 이렇게 누군지 돌나라 농장 내 정화조 공사를 하려고 파놓은 구덩이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옆에 쌓아놓은 흙더미가 무너져 아이들을 덮쳤던 것입니다. 브라질 경찰은 공사의 핵심 관계자를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이들 무덤에 가는 길 무덤은 돌나라 오아시스에서 차로 2시간 떨어진 다른 돌나라 농장에 있다고 합니다. 일하는 신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돌나라 신도인 부모님을 따라서 브라질로 온 아이들 돌나라 신도 2세인 5명의 아이들은 머나먼 타국에서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돌나라 오아시스 농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큰 건물. 여기 우리가 다 같이 모일 경우는 되게 큰 성전이죠. 대성전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 몇 명 정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의자를 깔면 한 2,500명 정도? 교주 박명호 씨와 그를 따르는 신도들은 한국에서 브라질로 옮겨와 또 한 번 그들만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취재했던 내용들에 대해 돌나라 한농 복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박명호 씨를 만날 수는 없을까요? 네, 그거는 아닙니다. 한 번도 그분은 누구랑 만나신 적 또고 인터뷰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에는 계신가요? 네, 계십니다. 아까 자꾸 박명호 씨 이렇게 하는데 우리한테는 실례예요. 그런 이렇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분을 진짜 우리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시고 또 우리의 크시도이신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잖아요. 사실상 무인금 노동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농장을 큰 농장이지만 저희가 다 그 땅에다가 막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농업회사가 따로 있고 그 회사가 현지인 직원들을 채용해서 대형 농사는 그 현지인 직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짓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노동 참치가 이게 아니라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유무상통이나 저희들께는 자체 내 공동생활을 위해서 좀 한가족인 생활을 하는데 먹거리 정도를 공동생활을 하는 거고 여기 계신 지도자를 찬양하는데 하루 24시간 다 쓴다. 그런 그렇게 도구화되어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바이애주에서 하는 학력 고시를 쳐야 되거든요. 수학 나가면 우리 아이들이 다 1등 거기 아주 우수 저걸로 탑니다. 제 아들이요. 저는 거기 졸업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톱했어요. 학생들이 정규 수업들을 충실히 받아 학업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창기 십자가 논란에 대해선 어떤 입장일까?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이분은 살아오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인생대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런 우리가 아내의 실제적인 낭탈을 떠난 창기의 아내였지만 우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치러셔서 우리를 찾아주셨다. 미성년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성 문제에 있어서 성적으로 괴로워서 나온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런저런 오해를 여러 가지 받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의 발단은 진실을 모르는 거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MBC나 JTBC나 JTBC나 지금 다른 것을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우리가 돌나라 오아시스 농장을 방문한 날로부터 며칠 뒤 예배 시간에 있었던 박명호 교주의 설교입니다. 가짜는 것들이 뭐 여기 와서 인터뷰가 아니라 신문을 하고 다 이것들 내 손으로 줄었어요. 이와 같이 이번에 MBC가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막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목적대로 내버려둔 것은 벨사살처럼 MBC가 죄악의 잔을 가득 채우게 한 후에 천벌로 죽이려고 참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MBC는 반드시 이번 범죄로 죽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가증한 MBC의 쥐새끼 같은 것들이 감히 새천국 지성소 안까지 들어와서 밟고 갔다. 이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신성 모독죄로서 반드시 천벌로 죽일 것이다. 흔행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자기의 입맛대로 요리해서 하나님을 잡아 죽이려고 발악하는 것들 이제는 죽을 날이 왔다오니 사랑하는 아빠 9월 6일은 정말 저들의 제사 날이 되기 알려주시고 방시지 말세트의 아들의 이 일인 성의 원수로는 작작 지져버리시고 오늘 이 날부터 천벌이 쏟아지는 날이 이 날이 되기 알려주시옵소서 작년에 모두 함께 브라질 돌나라 오아시스에서 나온 은지씨 가족 22살 은지씨는 돌나라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자신을 그냥 완전히 잃어버린,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도 하지를 못하고 그냥 전부 다 거짓 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막 마음에 병이 그냥 생긴 것 같아요 여기 전체적으로 있는데 은지씨 팔에 남아있는 자의 흔적들 돌나라에서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남아있습니다 힘겹게 돌나라를 탈출했지만 세상에 나가기까지는 은지씨에게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생을 제가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항상 얘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나쁘게 얘기를 하고 되게 무서운 사람들처럼 얘기를 해서 세상 사람들을 접할 기회도 없었고 세상에 대한 걸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뭐 혼자 나가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무섭고 두렵고 그냥 완전 미지인 거죠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돌나라 한농 목구에는 외부와의 교류가 없는 아주 폐쇄적인 종교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깨닫고 해당 종교 집단을 나와도 사회 적응을 못하면 다시 문제의 종교 집단으로 돌아가는 사례들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상담과 심리 치료 등 이들의 사회 적응을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인의 선택이 아닌 부모의 선택으로 문제의 종교 집단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이 확립되기 전에 교주를 신격화하는 교류를 어린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게 옳은 것인지 그리고 제기되는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돌나라 한농복구에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겁니다 이성이 확립되고 있습니다 이성이 확립되고 있습니다 이성이 확립되고 있습니다 이성이 확립되고 있습니다